자, 친구들! 시작할 거야! 응원해주자! 엄마, 아빠 힘내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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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 귀여워. 오징어 통통, 그냥. 오징어 통통, 개무야. 준비! 하진이 아빠가 일단 있으니까 잘하고 갔대요. 산대 팀은 저 나이가 많은 아빠가 있거든요. 72 큰 년생. 힘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우리가 유리하지 않을까. 저도 완전히 힘이 있으니까. 뭔가 승부욕이 생긴다. 출발! 출발! 저 아빠들 뭐야. 너무 땡긴다. 저 아빠들 뭐야. 장인하다, 정말. 기패! 오징어 통통! 기패! 기패! 아이고. 청팀에! 승! 승! 청팀에! 승! 아버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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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진이 아빠가 생각보다 약골이었어. 저는 나름대로 힘이 있었는데 이미 하진이 아빠는 힘이 안 쓰고 그냥 포기하셨던 것 같아요. 어떻게 해. 심하게 약골이신. 거의 재수준이신데? 거의 재수준이신데? 하진이 아버님 재수준이야. 노인이었어. 노인이었어요. 너무 싫어. 나도 아쉽다. 귀여워. 우리 마지막 단체! 우리 친구들이랑 우리 부모님 단체로 하는 경기가 남아있어요. 쟤 엄마 졌어. 같이 하자. 같이 하자. 같이 하자. 같이 하면 이길 수 있어. 여기선 진짜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. 단체? 저쪽 아빠들이 저 양심이 있으면 져주겠죠. 그래. 제인 하진이 준비됐어요? 네. 제빈이. 제인 준비됐어요? 저기요. 어? 그래. 초고추운 방법이다. 저게 더 힘없어. 자 마지막 경기 가보겠습니다. 준비. 저쪽 아빠들이 저기 봐줄 생각이 없어. 제발. 사유리 씨 몰라. 저는 이런 거 잘합니다. 고. 제발. 제발. 아주 실려가네 실려가. 아니 굴비 끌고 가는데 굴비 이렇게 끌고 가는 거 같아 굴비. 정팀의 승리. 아니 근데 저기 저 아버지 왜 이렇게 힘이 없어? 하진이 아빠가 좀. 하진이 아빠가. 구멍이었지 않았나. 엄마 아니에요 엄마? 엄마. 엄마보다 힘이 없어요. 괜찮아. 재밌었잖아. 제인 괜찮아. 제인이 승부욕 강해서 쳤을 때 자기가 인정 못 돼서 화나서 삐져요. 자기가 인생이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. 이겼다가 쳤다가 하잖아요. 근데 칠 때는 많은 걸 배우니까 전쟁이 그런 걸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. 현재 스코어 100 대 100 동점입니다. 아니 근데 보통 저렇게 네리 두 번 이기면 좀 봐주실 텐데 알짤이 없네. 안 봐줘요 안 봐줘요. 다 자존심 있어요. 겁내요 중이야. 아유 이쁘다. 아 귀여워. 자 젠 이리로 오세요.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 섞어서 혼성 이어달리기 경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도 질 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. 하천이 아버지가. 잘하는 게 별로 웃는 거 같아. 계속 웃고 계시기만 하는데. 자 우리 엄마 아빠는 안으로 들어가고요. 첫 번째처럼 우리 아이들은 나와 볼게요. 준비됐어요. 네. 네.